자 안녕하십니까 웰컴 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타이슨 2 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복싱은 타이밍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뭐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자 복싱은 타이밍이다 제가 한번 우리 아 우리 오랜만에 우리 강식이 우리 여기 뭐야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출연해 주신 씨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또 저기 뭐야 일단 복싱은 타이밍이다 요거는 어 말 그대로 타이밍이죠 찬스를 잡아야 되는데 그 찬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자 우리가 복싱을 하잖아요 복싱을 하는데 일단은 타이밍을 나 혼자 잡는게 아니죠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서 그 안테포 빠르게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일단 한번 보실게요 복싱을 이렇게 좀만 던지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상대가 우그라 해서 시작을 한다 시작이든 스파이든 할 때 슥슥 어느 찰나에 잽 줘보세요 지금 잽 들어오기 전에 내가 한 발자에 멈춰서 스피드 있게 임팩트 있게 들어가요 가장 많이 쓰는게 뭡니까 우리가 들어올 때 그냥 빡 타이밍 한번 들어가 보세요 빡빡 들어오듯 레프 투기 등 슥슥 들어올 때 많이 투기 등 어느 찰나에 빡 임팩트 있게 빡 들어가는게 타이밍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 메스복싱 스파링 이런거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야 되요 상대의 움직임 복싱 움직임 파악을 해 가지고 잽도 마찬가지죠 잽죠 어느 찰나에 자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린거는 저도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제가 늘 강조하는 슥슥 그냥 서있다가 빡 들어가려면 이게 동작이 커져요 오프이 되고 그렇게 되면 늘 말씀드리고 슥슥 하다가 상대 상대 주먹이 안나와도 움직임 움직이기만 해도 어느 찰나에 틈이 모이거든요 그 틈에 타이밍을 잡는거에요 빡 어느 찰나에 슥슥 하다가 움직이다가 잽도 그냥 스트레스성 잽으로 그냥 타이밍 맞춰 가지고 팍 쑤시면 이게 울질되거든요 가슬도 그냥 열다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거 형님 한 번 해봐요 제가 슥슥슥이 빡 들어가면 그렇죠 제가 내가 쬐 쬐 쬐 줄테니까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쬐을 줄 때도 그 타이밍 맞춰 가지고 팍 들어가는거 그렇죠 혹은 뭐 원투도 마찬가지죠 상대가 원투 들어올 때 라인툭 같다고 그냥 들어 그렇죠 딱 지금 걸리는거에요 요런식으로 제일 중요한거는 그래서 연습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샌드백에다 때릴 때 슥슥 보다가 팍 슥슥하다가 팍 요런거 단타 연습도 많이 해보죠 슥슥하다가 가장 많이 타이밍 요거 많이 걸리는게 랩프트 라인툭이겠죠 상대 들어올 때 뭐 잽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빡 그래서 슥슥하다가 팍 슥슥하다가 내가 늘 강조하는거 단타 연습을 많이 합니다 슥슥하다가 오늘 찰나에 팍 타이밍장 상대보다 한 대포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요거는 굉장한 스피드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연습할때도 샌드백에다 대고 샌드백에서 슥슥 빡 슥슥 빡 빡 임팩트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중요한건 슥슥을 섞어야 된다 항상 그렇죠 상대 움직임을 많이 파악을 해야 된다 슥슥하다가 팍 들어올 라인툭 레프트 강력하게 이렇게 늦으면 안되지 좀 더 빠르게 슥슥 빡 그렇죠 슥슥 내고 빡 슥슥 더 빠르게 슥슥 접어서 슥슥 쏘다가 빡 슥슥 하다가 라인툭 빡 들어올 때 그냥 잽 쪽으로 지금 걸렸어요 상대 잽 나온다 나온다 먼저 들어가고 그래 잽으로 가장 더 걸기가 좋죠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잽 많이 매입니까 원투도 마찬가지죠 훅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 질문해주셨는데 밸런스 잡는거 밸런스가 굉장히 불안하죠 내가 하다보면 불안해 빵빵 하다보면 불안해 그때는 항상 제가 언젠가 한 번씩 라인툭 당겨줘야 돼 슥 당겨주면 샌드백 때리다가도 내 자세가 불안해 라인툭 당겨주면 괜히 좋습니다 팡팡팡 불안해 라인툭 당겼다가 자세 잡고 주고 또 팡팡 불안해 하면 슥 당겼다가 흔들어주고 슥슥 라인툭 당겨주면 발란스 잡는 데 효과가 됩니다 어느 순간에 내 순간에 팡팡 쓱 라이트 상대도 약간 혼돈이 와버려요 내가 갑자기 무의식하니까 슥 당겨주면 굉장히 샌드백 치다가도 어느 찰나에 슥 당겨주면 내 발란스에도 좋고 상대도 좀 헷갈려 한다 고렇게 고렇게 한 번 더 답변이 잘 됐는가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픈했는데 또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분들 힘내시고 힘차게 반복은 이기되는 길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빠샤 나가자